병아리콩, 흑미, 아마씨드, 귀리, 렌틸콩, 햄프씨드, 퀴노아 어우 많다 피자의 도우가 6가지의 슈퍼씨드와 흑미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열려라! 도미노 피자 토핑이 엄청 푸짐합니다 육포처럼 보이는 거는 소의 안창살이라는 부위인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두툼한 거 보십시오 첫 입에 안창살 씹히는데 쫄깃쫄깃한 게 남다릅니다 이것이 안창살인가? 설마 단호박? 노우 단호박 노우 도우까지 맛있어요 가운데 안창살 사이에 빨간색 보이십니까? 풀드치킨이라고 합니다 양념이 된 닭가슴살이라고 하네요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우 렌틸콩, 뱅하리콩, 퀴리, 퀴리콩 피자를 먹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봤더니 도우 자체가 떡처럼 쫄깃쫄깃해요 음 고소해 과연 슈퍼씨드 도미노 피자의 슈퍼씨드 앤 스테이크 피자 슈퍼씨드 도우가 정말 유니크합니다 개선이 정말 넘치는 친구야 도우가 굉장히 떡처럼 쫄깃쫄깃해요 도우가 쫄깃한 만큼 바삭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다채로운 토핑 덕분에 도우의 맛을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느낌입니다 고기부터 야채까지 토핑이 정말 고루고루 잘 돼있습니다 단호박 모아서 강호해줘야지 고기부터 야채까지